자, 유셰프입니다, 유셰프. 이거는 뭐예요, 형? 몇 개 가져왔어요. 이건 아니고 그냥. 주사무소 좀 챙겨왔어요, 집에 없는 게. 그래, 아까 짐을 많이 갖고 오셨어. 갖고 싶다. 굳이 잘 안 사는 것들인데 있으면 좋은 것들. 다 돈 주고 산 거예요, 이거. 협찬한 거 아니에요? 감사합니다. 책칼은 요리를 좀 쉽게 해 주니까. 이거, 이거 괜찮더라. 진짜 사용해 본 걸 준 거예요. 사용해 보니까 너무 편하니까. 써보고 괜찮은 것들. 양파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. 너무 좋죠, 이런 거. 요리에 쉬워지지. 가드를 해서. 그러니까 이거 하니까 절대 안 닫히겠다. 그렇게 하면 돼요. 이거는 뭐예요, 형? 이거는 뭐예요, 형? 생선 불펜 아직도 안 사시는 분 계십니까? 이거 있어야 돼요? 이거 튀지 말라고? 야, 나 저거 필요한데. 생선 같은 거 구울 때. 뚜껑을 덮어버리면서 수증기가 생겨가지고. 다시 기름으로 수증기가 들어가서. 기름이 튀고 난리가 아니겠죠? 그렇죠, 물이 들어간. 그때 쓰기 참 좋아요. 그러면 이제 수증기는 빠지고 기름은 막아주고. 오, 저거 갑자기 사고 싶어요. 구매 욕구가 막 뿜뿜 나오는데. 오, 이런 게 있구나. 12,000원 밖에 안 해요? 12,000원 밖에 안 해요? 12,000원 밖에 안 해요? 가격들을 다 외우고 있더라고. 대단한 것 같아. 오, 좋다. 이거는 이제 뭐, 있는데 있더라고. 이거는 이제 뭐, 있는데 있더라고. 이거는 이제 뭐, 있는데 있더라고. 이거 왜 있는지 알죠? 어, 이게 이렇게 걸쳐 놓을 수 있게. 아, 이렇게 쓰면 돼요. 그러면 중간에 사고가 안 일어나죠. 막 쏟거나 이런. 이거는 이제 마늘. 이거 아! 소즈 그레이터. 마늘. 마늘 초반에. 마늘도 이거. 이거 예뻐. 바로 즉석에서 갈아서 넣을 수 있는. 다진 마늘. 아주 잘게 다져, 간 마늘 되고. 레몬 껍질, 레몬제스트 쓸 때 아주 좋고. 아내한테 보여준 상태에서 이렇게 갈매 안 하게 기분이 좋아져. 약간 각도까지 꺾으면. 약간 이때 팬 됐어요. 형 이런 거 해요? 그럼요 이렇게. 무심하게 해야 돼. 잠깐 기다려봐 기다려봐. 기대가 나고 올라가지. 퍼포먼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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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좋을 때 하면 점수 딸 수 있어. 왜냐면 퍼포먼스가 됐으니까 즐겁잖아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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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더라고요. 이거 괜찮아 괜찮아. 그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갈아주면. 이렇게 갈아주면. 이렇게 갈아주면. 잘했어요 잘했어요. 재밌잖아요. 이렇게 이렇게 갈아주면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갈아주면. 기분 좋을 때 하면 점수 딸 수 있어요. 왜냐면 퍼포먼스가 됐으니까 즐겁잖아. 어깨 다모입니다. 조심하세요. 빨리 빨렸어요. 아이고 고맙습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